한국과 미국의 사회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들은 수년간 미국 의회를 주물렀던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한 남자 박동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 훗날 대한민국 30대 기업에 오르는 범양상선의 모기업 미륭상사를 창립한 박미수의 삼남일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박동선은 형 박건석의 적극적인 권유로 만 17세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1955년 미국 정치 1번지 워싱턴 DC에 소재한 저지타운대학교에 입학하여 집안의 풍부한 재력과 본인 특유의 친화력으로 당시 콧대 높은 서구사회에서 그것도 명문대학으로 손꼽히는 저지타운에서 총학생회장까지 역임하며 소위 미국 주류사회의 엘리트들과 교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나름 유명인사가 된 박동선은 대학 졸업 후 한성기업을 창립하며 사업가로 변신했고 저지타운대학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저지타운 클럽을 만들어 대학교 때부터 구축해놓은 인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박동선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지타운 클럽은 열자마자 제36대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의 딸의 피로연을 주관하거나 닉슨 정권 당시 부통령을 역임하고 있던 제럴드 포드 등 미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 인사들이 드나들면서 그야말로 미국 주류사회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났고 박동선은 당시 핫했던 저지타운 클럽을 무대삼아 존슨 정권 당시 부통령을 역임했던 상원의원 허버트 험프리와 훗날 무려 다섯 차례나 하원의장을 역임한 토마스 오닐 등 미국 의회에서 입김이 꽤나 센 정치인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박동선이 이렇게 종횡무진 미국 유력 인사들과 교분을 쌓고 있을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들로 인해 대규모 이농현상이 일어난 데다 1968년에는 긴 가뭄까지 겪으며 국내 곡물 가격이 치솟았고 당시 미국은 흉년으로 쌀 부족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와는 상반되게 인여 농산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농업을 활발하게 벌였던 텍사스 캘리포니아 아칸소 미시시피 루이지에나 등 다섯 개 주 소속 하원의원들은 인연마다 있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인여 농산물의 효율적인 처리가 절실했고 쌀이 필요한 당시 한국의 상황과 쌀을 팔아야 하는 미국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며 양국은 미국의 쌀을 한국에 선적하는 것에 대해 상호합의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의 미국 쌀 수입 거래의 대리인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추천받는 인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박동선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있던 정일권은 딸을 통해 먼저 알고 있던 박동선을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등에게 소개하며 박동선을 미국 쌀 수입 거래의 대리인으로 강력하게 추천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리처드 해너를 비롯해 이미 박동선과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었던 다수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박동선을 쌀 거래의 대리인으로 추천하면서 박동선은 이때부터 박정희 정권의 핵심 요인인 정일권 김영욱과 미국 의회 내 막강한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를 등에 업고 톤당 수 달러의 커미션을 받는 알짜배기 거래를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자금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제37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감축하겠다는 일명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주한미군마저 철수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든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 가동할 수 있는 채널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고위급 회의에서는 군 현대화 등 주한미군의 철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고 미국 전개의 인맥이 두터운 박동선을 통해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 활동을 전개해보자는 안까지 검토되었습니다. 이 즈음부터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박동선을 통해 닉슨 정권의 파격적인 대중 유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을 중국과 분리시켜 미국의 적성국으로 인지하도록 힘썼고 주한미군 감축 철수에 대한 보완책들을 비롯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친한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박동선은 미국과의 쌀거래 대리인을 맡으며 거둬들였던 커미션 수백만 달러를 정일권 김영욱을 비롯한 한국 권력층들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비롯해 유력 언론인들에게까지 뿌렸고 이러한 자신의 자금력과 그동안 구축해놓은 인맥들을 동원해 중앙정보부가 하달한 미 의회에 대한 로비 공작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15억 달러 규모의 군수 원조안을 통과시키는 등 일정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은 이미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박동선 등을 앞세워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의회의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문제 삼을 경우 혹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뺄까 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을 뿐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든 간신히 발맞춰오던 양국 간의 관계도 박정희 정권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자유마저 제한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구조인 삼권분립까지 유린했던 치니쿠데타 10월 유신을 선포한 기전부터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고 1973년 8월 한국도 아닌 타국 일본에서 대낮에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을 비롯하여 1974년부터는 대통령 긴급권 긴급조치를 앞세워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권탄압까지 지속하면서 닉슨 정권에 이어 포드 정권 그리고 카터 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종교시민 사회단체들 뿐만 아니라 미 의회 내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적인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 될수록 중앙정보부와 박동선 등은 더욱 가열차게 로비 활동을 전개했고 바로 이 무렵 리처드 닉슨을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게 했던 사건 일명 워터게이트를 주도적으로 보도했던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박정희 유신 정권에 미국 의회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로비 행태를 탐사 취재한 내용들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을 비롯해 정권 차원에서 자신들의 불법적인 공작들을 축소 은폐하려다가 들통나 무너졌던 워터게이트를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던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회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로비스트들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며 분노했고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하여 뉴욕타임즈 등 유력 언론들이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코리아 게이트라 칭하며 연일 특집기사를 쏟아내면서 그야말로 당시 미국 내 한국 박정희 정권에 대한 여론은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소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홍호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지미 카터가 제319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무부와 법무부를 비롯해 CIA, FBI, NSA 등을 총동원하여 박정희 정권의 불법 로비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 의회에서도 미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문회뿐만 아니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조사권을 위임받은 일명 프레이저 청문회가 열리며 미국 내에서 박정희 유신 정권은 단순히 비판받을 대상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 의회에서 박정희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된 불법 로비 활동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을 당시 1973년 대만 학술원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사유로 출국하여 그 길로 미국에 망명했던 제4대 중앙정보부장 남삼 멧돼지 김영욱이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1977년 6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가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박동선은 내가 조정했다. 박정희가 1972년부터 북한과 대화함에 있어서 북한을 기만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박정희가 이우락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다 등 충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고 이로부터 얼마 후인 1977년 6월 22일과 7월 11일에는 미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 일명 프레이저 청문회의 증인으로 두 차례나 출석하여 박동선을 알게 된 경위에서부터 중앙정보부와 박동선의 관계뿐만 아니라 1964년 63항쟁과 1967년 동백님 사건, 1969년 삼성개헌 등 박정희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중대 사건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가장 악명을 떨쳤던 최장기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권 내에 각종 치부들을 샅샅이 알고 있던 김영욱이 미국의 유력 언론은 물론이고 의회까지 나가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자 청와대와 남산은 발칵 뒤집어졌고 여기에 지난 1976년 10월부터 있어 왔던 미국 CIA가 청와대를 직접 도청했다는 의혹이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며 국회에서까지 언급되면서 그야말로 박정희 정권과 미국 카터 정권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미 카터는 제39대 미국 대통령에 부임하자마자 제10대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미 국무부 차관부 필립 합의부와 합참의장 조지 브라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으로 사법 처리된 제야 인사들에 대한 석방을 비롯해 박정희 유신정권의 비민주적인 인권 탄압에 대해 압박을 가했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인권 문제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상황이 잠잠해지면 이에 알맞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버티면서 주한미군 전원 철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주장하며 핵무기 자체 개발이라는 초강력 대응 등으로 맞섰습니다. 이렇게 한미 양국의 관계가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속속들이 의원들의 뇌물수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시작했고 수석 조사관으로 워터게이트 당시 백악관 비밀 녹음 테이프들을 입수해 닉슨 대통령의 사임에 결정적인 역할했었던 특검 레온 자워스키를 임명하며 코리아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점점 미국 수사의 칼끝이 박정희 유신 정권의 깊숙한 곳까지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행여나 김영욱이 더 많은 것들을 실토할까 노심초사했고 그간 김영욱과 가깝게 지냈던 정부 고위 인사들을 연거푸 보내며 회유하려 했지만 되려 회유 작업의 중요한 요원이었던 손호영마저 미국으로 망명한 후 프레이저 천문회에 나가 구체적인 미국 로비 공장 내용이 담긴 1976년 대미 공작 계획서까지 폭로한 데다 일전에 이미 망명했던 중앙정보부 요원 이재연 김상근 등도 차례차례 청문회에 출석하여 각종 작전의 지휘 연락체계를 비롯한 세부사항들까지 실토하면서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까지 확보한 미 당국은 대미 로비 활동을 주도했던 박동선을 소환 조사하기 위한 외교적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미 눈치채고 한국으로 몸을 피한 박동선을 소환 조사하는 것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 뇌물 불법 선거자금 제공 등 총 36가지 죄목으로 박동선을 기소했고 카터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 문제에 박동선 소환까지 더해서 차관을 삭감한다는 등 박정희 유신 정권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식량 차관까지 삭감하겠다는 제319대 미국 대통령 침이 카터에 엄포해 박정희 대통령도 계속해서 박동선을 국내에 묶어둘 수만은 없었고 한미 양국 법무차관의 협의를 통해 미국이 박동선에게 전면 사명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포함해 박동선이 미국 의회 조사위원회에 증언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유신 정권과 미국 카터 정권이 박동선 소환을 놓고 한창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당시 이미 두 차례나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가 폭탄 발언을 쏟아냈던 김영욱은 또다시 미 하원 윤리위원회 청문회에 나가 박동선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리처드 해너가 1968년부터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 활동을 계획했다는 등 충격 발언들을 쏟아냈고 이에 더 이상 남산 멧돼지 김영욱을 가만히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박정희 유신 정권은 해외 거주 방국가행이자 재산몰수 특별법을 제정하여 김영욱의 손발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해를 넘겨 1978년 1월부터 10여일간 총 82시간 동안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한미 합동조사를 받은 박동선은 1978년 2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1978년 2월 28일부터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시작했고 1978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 청문회에 나와 1969년부터 1975년까지 6년간 미 상하원 전현직 의원들 30여 명에게 무려 13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등 자신의 불법 노비 활동들을 시인했습니다. 코리아게이트 수사 국면은 박동선의 소환 조사를 절정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그동안 모아온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명 프레이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미 상하원 의회는 사건을 종결했고 정작 수년 동안 미 의회 의원들 수십 명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뿌렸던 박동선은 미 당국에서 부여한 사명권으로 인해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기소마저 철회되었으며 박동선, 김한조 등을 통해 박정희 유신정권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미 의회 의원들 수십 명 중 단 한 명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리처드 해너만이 30개월 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1976년부터 1978년까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뒤흔들었던 초대형 사건 코리아 게이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박정희 대통령과 서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김영욱은 재산 몰수의 여권까지 막으며 자신을 옥죄해오는 박정희 유신정권에 박정희 대통령의 치부가 가득 담긴 회고록을 무기삼아 맞섰지만 이미 끈떨어진 한 개인이 독재 정권을 상대로 맞붙기에는 역부족이었고 1979년 10월 11.6이 벌어지기 10여일 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